새로운 모습 알아가시길 바라고요. 힙한 상담소 코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고민이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민이라든지 친구나 연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든지 어떤 고민이든 좋으니까 사연 보내주세요. 어떻게 무거운 고민이라고 한들 사람들과 툭 터놓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. 그리고 힙한 상담소에서는 저희만의 처방전을 알려드리는 게 포인트입니다. 어떤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만의 좀 가볍고도 위트있고 어떨 때는 또 진지하게 저희만의 처방전을 알려드립니다. 오늘 새해 첫 고민 상담날이니까 특별히 양자택일 사연을 우대해서 받아볼까 합니다. 새로운 시스템이 뭔가 적용이 됐어요. 그렇죠. 2020년 새로운. 아 이제 2020년이라고 또 뭐 하나 해보셨구나. 그렇죠. 저희가 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. 양자택일. 예 아니면 노. 오하님 엑스 이런 식으로. 양자택일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코쿤씨 같은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아 저 아는데. 거짓말하지 마세요.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모르실까봐 한번 이렇게 되짚어가는 거예요. 지금 돈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내가 봤는데 어 양자택일이 뭐더라? 양자택일. 양양 아들 자. 선택택. 두 하나 일. 두 일은 뭐야. 네 여튼 양자택일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좀 유치하거나 싶은 것들도 다 좋아요. 그냥 어떤 고민이든 좋으니까 너무 단선해 보이는 사연들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. 채택되신 분들께 저희 커피 도넛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.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. 혹은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셔도 됩니다. 원하시면 익명 보장 해드리니까요. 편하게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저는 양자택일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기 놀라 했는데 많이 왔다고 해서 노래 안 듣겠습니다. 바로 만나볼까요? 4822님의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저는 소개팅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두 번 만났고 좀 친해졌거든요. 다음 만날 약속도 당장 잡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넘어서 이 시간에 문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전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? 라고 하셨습니다. 네. 콕군 씨 그러면 대답을 해주세요. 3초 드립니다. 하나 둘 셋. 문자. 문자. 왜 그렇죠? 문자 후에 전화를 해도 되거든요. 근데 전화 후에 문자는 좀 이상하거든요. 문자 하다가 답장 오고 문자로 한 두 통, 두 세 통 정도 이어받다가 전화 걸어서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다. 이 흐름으로 가는 게 훨씬 멋있죠. 전화하고 아 이제 지쳐서 자야겠다 했는데 또 문자 오면 또 답장 하느라 약간 구질구질해지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게 약간 정석테크라고 하면 전화 바로 해도 약간 그 놀람이 있잖아요. 아 근데 저도 원래 전화 바로 하는데 밤 11시가 넘어서라고 보내주셔서 아 그쵸. 예를 들어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이시라면 그 벨소리에 내가 안 깨고 부모님이 깼다. 그럼 마이너스 200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. 네. 이런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